1. 3. 3. 3. 2. 3. 3. 뭐 여기서 별거 없네. 컨셉층이 얼굴 중. 먹고사기 힘들지? 원래. 원래 저런 애가 아닌데. 어찌해야 할까요? 박사님. 망주석이겠던 망령을 퇴마해였지. 믿음이 막 폭발을 하는 거죠. 왜? 결국 우리가 상대하는 건 뭐다? 건당 천만 원여서 천박사라고 들었어요. 강도렘은 어떻게 해요? 사람 아닌 것들. 쫓아내거나 뭐 적당히 타일러가지고 뭐 대화를 하거나. 일로 가라! 뭐야 너. 내봐! 널 없어! 그 누구만 있으면 우리 개천바닥 뜰 수 있는 거죠. 근데 하필 칠성검 칼잡이가 나타난 거지. 원래 요런 놈들. 그냥 없앨 수가 없는 거야? 그럼 algorithmicica 시작할게요. 그라는 의완 DOUBT 하나 남 Bod know.. 한 개 감사합니다.